진짜 그 동물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니겠지? 말도 안 돼. 가슴이 뛴다고 다 좋아하나? 야! 뭐야, 왜 저래? 진짜, 진짜. 아, 오늘 아니고 완전 방송 토크인데. 어떻게 됐어? 없어요. 계속 전화기도 꺼져있고. 넌 바로 옆에서 애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뭐 한 거야? 또 사내 간 모양이네. 사내요? 심란할 때마다 가는 데 있어. 뭐야,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명월동무가 직접 찾으러 갔다고요? 아, 진짜 명월동무의 이 심경의 변화가... 너 여긴 또 어떻게... 끔인다. 그 Rajasthan 전화가 온다. 케이틀는 장기를 마쳤다. 이거 진짜. 바로 정리할 것 같다.